자, 입장에서 나와 있는 6가지 동작을 구부동작으로 해당 다섯개를 쪼개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립니다. 음악을 보내드려요. 자, 허리옷가시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 자, 이거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복으로 보내서 복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하자 하나, 둘, 셋, 넷 아무리 그대 옆에서 자, 이렇게 서로 그런 모습을 말해줍니다. 자, 마무리는 안아주고 안아주고 여기서 가시쳐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한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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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1 2 3 4 4 같이 하나둘셋 되시죠? 하나둘셋네 하나둘셋네 6박자 풀어주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손에 호골을 가요 하나둘셋네 하나둘셋네 여기서 또 3박자 하나둘셋네 하나둘셋네 마무리 풀어서 남자가 풀어 세다가 남자를 안개해줍니다 그래서 돌면 거기를 들고 돌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이 영상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전화번호 한번 0105070-154입니다 쿠모 목소리에 또 긁으셔가지고 엉뚱한 번호로 주시면 안되죠 쿠모 목소리 말고 여기 써있는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